오늘의 마이주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발음이 이상해지네. LG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어떻게요? 좀 세졌어요. 예전에는 뭐가 얘기가 나와도 제일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LG는 제품은 잘 맞는데 마케팅 못한다고. 안 한다는 수준이었죠. 홍보도 안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마케팅을 해준다는 얘기가 날 정도로 정말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2등 자리만 그냥 지키면 된다 정도로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전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오너가 좀 바뀌면서 상당히 좀 세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세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젊은 오너잖아요. 그렇죠. 제 나이는 뭐 봤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형같이 보이던데요. 네. 많이 접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기존에 있던 체계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좀 세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대응하는 측면도 그렇고요. 요즘에 3, 4, 4하고 좀 많이 싸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가전 중에서. 네. TV 쪽에서도 그렇고. 그게 뭐 광고로 많이 싸우고 있다면서요. QLED랑 OLED랑. 아예 대놓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는 진짜 아니다. 우리 게 진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전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광고의 분위기가 우리는 좀 낯선데 미국 쪽으로는 많잖아요. 이제 코카콜라하고 펩시하고 배꼼 곰으로 싸운 거 아시죠? 한쪽은 펩시인가 코카콜라 곰을 굉장히 좋은 배꼼. 네. 그쪽으로 굉장히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사납고 무섭게 또 펩시에서는 하면서 서로 광고로 싸우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참 우습다. 그렇죠. 곰은 사실 무서운 동물이긴 하죠. 배꼼. 그러니까 안 좋은 인식으로 하면서 코카콜라에서 그렇게 정면으로 공격하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아. 그런 히스토리에 하나가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네. 그러니까 LG가 좀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달라졌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수익성이 잘 안 나는 LG그룹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강도 높게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LG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도 받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업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요. 그래서 퇴직금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드니까 아마 하반기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고강대 구조조정과 그리고 또 하나가 LCD라인에 대한 그 지금 구조조정도 라인 정리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측면은 오히려 기업을 조금 더 업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LG디스플레이가. 좀 잔인해 이런 얘기들인가 보면. LCD보다 OLED 쪽으로 투자를 더 늘리고 점점 분야를 확대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냥 그냥 계속 오래전부터 나왔죠. 근데 이제는 그게 진짜 수치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조금씩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분위기죠. 중소형 OLED랑 대형 TV 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중소형 OLED 쪽에서도 이제 애플의 아이폰 쪽에 들어가고 있고. 그것도 좀 늦긴 했지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국 쪽에도 이제 화웨이라든가 이쪽에 얘기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중소형 쪽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잖아요. 5G가 좀 되면 이제 진짜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다 그쪽으로 바뀔 것이다. 그쪽에 대해서도 이제 LG디스플레이 쪽에서 2020년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OLED TV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광주공장도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LCD 쪽에서의 업황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고 그리고 OLED 쪽에서의 성장성도 좀 더 구체화, 기대가 아니라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오히려 지금 LG디스플레이 상은 최악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의 시장에서는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LCD 라인의 구조조정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실제로 이런 기사로 구조조정 얘기 그리고 희망퇴직 얘기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현재 일단 뭐 이런 전망이나 이런 걸 떠나서 확실히 상황이 안 좋다는 거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신 것 같아요. LCD 업황은 안 좋죠. 지금 다 뭐 가격 싸움에서는 중국 쪽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LCD 쪽은 이제 사양산업이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부터 OLED 쪽 라인을 계속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바꿀 건데 라는 부분이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있고 이게 바로 오너가 좀 변체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지금에서야 뭐 좀 보도가 되고 있지만 뭐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선반영이라는 관점에서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였다고 얘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반등이 이제는 정말 악재를 다 털어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달릴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수익성이 좋지 않은 쪽은 정리를 해내면서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략은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OLED 쪽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인데 일단 QLED가 저는 뭔지는 사실 몰라요. 잘 이해가 안 돼. 컨텀닷 모양.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OLED냐 QLED냐 이러면서 삼성과 LG가 이제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여기서는 굉장히 어쨌든 그 LCD 이후에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선도를 하려고 그러고 그 부분에서 지금 LG그룹과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쉽게 보면 솔직히 방금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것 같은 게 우리 소비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안 좋아져도 돼요. QLED고 OLED고 둘 다 너무너무 선명하고 너무너무 잘 보여요.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게 싸움이 이렇게 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 소비자들은 이게 낫다 저게 낫다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들끼리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아예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면. 그렇죠. 그럼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 건 너무.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들 QLED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OLED가 더 좋다 그러고 OLED가 이만큼 넘어가면 사실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는 입장에 더 안 좋아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 좋아져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화질이 좋아지면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지고 여러분들 괴로우실까 봐.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요. 어떤 게요? 모바일 세상이 점점 더 커지는 게. 화면이 작아지는 게. 네. 입담한 TV. 뭔가. 이렇게 봐주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는 입장에서는 크고 좀 더 선명함은 좋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삼성 쪽이 좋을까 LG 쪽이 좋을까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지금 OLED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OLED든 QLED든 지금 이제 OLED 장비 쪽은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에 조금 더 투자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두 기업들의 양상들을 보면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많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고 하는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나온 얘기로서는 OLED 장비 쪽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장비주들이 아무래도 OLED가 좋은 국면을 맞이한다면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최근에 제가 또 저희가 얘기했던 오마주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가 또 최근에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그게 삼성 쪽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QLED 쪽 라인이 새롭게 계속되면은 아마 덕산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QLED 쪽과 삼성 쪽에 장비를 넣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자 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비 쪽을 볼 때는 저는 요즘에 계속 꼼꼼하게 보는 게 뭐냐면 LG 디스플레이 쪽이냐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가느냐 이걸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테크원님은 이름이 테크원이니까 갑자기 긴장이 돼 테크 쪽 많이 아실 것 같아서 QLED가 좋으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데 어떤 측면에서 좋다는 말씀인지 너무 화질이 좋다 보면은 이게 평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딱 붙어있는 2차원적으로 보여요. 물론 TV가 2차원인데 너무 2차원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 느낌을 아시나?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또 되게 웃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다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한 5년 뒤에 딱 얘기를 해보면 그때는 이게 그렇게 힘들었대 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디스플레이는 롤러블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너무 기대되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LG 그러니까 삼성은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빠르게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삼성은 정말 타의 추적을 불안한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LG는요.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대중화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LG 디스플레이 쪽, 디스플레이 쪽의 어떤 대중화? 라는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OLED나 QLED 쪽의 싸움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장비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어쨌든 그때 얘기했던 장비주에 대한 관심도 결국에는 OLED가 살아나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단 말이죠.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거고 장비주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본다면 그게 또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장비주들이 계속해서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디스플레이의 업황에 대한 얘기도 좋은 쪽으로 조금 더 해석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시장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일단 주가 움직임에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의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됐든 LG 디스플레이가 됐든 디스플레이에 대한 좋은 전망들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지금까지 너무 안 좋은 얘기들만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나올 때가 됐다. 살아날 때가 조금 된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아마 하반기에 LG 디스플레이 지금 보니 제가 이번에 또 자금 조달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거는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처리를 위해서가 아닌지 그러니까 경영을 위한 것이 아닌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실적으로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아직까지는 하반기까지는 오히려 상반기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테크원님께서는 QLED와 OLED를 옆에 두고 비교해보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거 뭐 저희가 실물을 본 적이 없어서 하이마트 가서 보면 되나? 같이 가서 이렇게 보면 되나? 그러면 되겠죠. 한번 비교해보고 같이 얘기해보고 근데 그게 또 되게 사양이 되게 다양하지 않나요? QLED 안에서도 몇 인치 몇 인치 몇 인치? 그러니까 저는 그 비교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차이를 잘 몰라서 같이 가는 옆 짝꿍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비교를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찍어서 이게 다른 얘기 좀 해줘요. 제 눈을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신다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명성의 거 이야기를 한 것처럼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조금씩 예전보다는 좋아진다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17일에 나왔던 LG 디스플레이 종목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LCD 업황의 악화, 각종 일회성 비용 등으로 2019년에는 총 1조 3,300억 원의 적자를 일단은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스마트폰용 OLED가 글로벌 전략 고객, 그러니까 애플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업체형 OLED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20년에는 중소형 사업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OLED TV 라인이 풀가동되면서 2020년 OLED TV 매출액은 LCD TV 매출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가를 18,000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네. 상향했다는 게 제일 눈에 띄네요. 옷처럼 상향 리포트가 나온 거죠. 네. LG 디스플레이가 기술적으로는 아직 좀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장비주라든가 특히 OLED든 QLED든 디스플레이 향 쪽의 장비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다는 거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마이 주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이 주식은 여기까지입니다.